꽃 환자 화요일 화 뭐야? 몇 초에요 이거는? 이것도 랜덤이야 이거? 야 너무한거 아니야? 아니 조금 홍보를 3초가 뭡니까 3초가 3초 동안 저는 이번에 플레이 데이트를 굉장히 축하합니다 인간정보로 5초는 줍시다 5초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아닌거 같아요 이거 지금 해야겠어요 이제 이거 저번에 10초 동안 챈백시로 설명해주세요 시작 챈과 백 백현이는 시 싫어 10초 됐죠? 딱했죠? 하하하 뻥이야 본인이 챈백시 멤버보다 더 잘난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3초 동안 제가 더 키가 제일 큽니다 챈백시에서 제일 큰 키를 맡고 있어요 하하하 하하하하 빼실 때 힘을 주신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구나 하하하하 야 이겁니다 이번 앨범 컨셉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와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3초 동안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시우민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축하해요 이번 앨범에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한참이나 남은 시간들 한참이나 남은 시간들 한참이나 남은 시간들 싫어 하하하하 뽑을게요 이번 앨범 중 타이틀곡 왜 추천하고 싶은 곡 시작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윤씨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죠? 이름이 뭐죠? 네 제가 질문지를 드릴 텐데요 질문지를 뽑고 왜 당신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응원을 왔습니다 아 예 응원을 왔으니까 아시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네 제가 뽑아 드릴게요 아 왜요? 왜요? 아니요 해봐요 해봐요 왜 해본 적 있어요? 나 해봤지 기분이 어땠어요? 빨리 보세요 네 먹을까? 아 이게 한 번 열면은요 시작되니까 네 시작되니까 좀 마음이 준비를 하고 이게 되게 부담되면서 자 시작 잠시 아니 시작은 아니죠 뭐야 이번 앨범 콘셉트에 제일 잘 어울리는 멤버와 그 일을 설명해 주세요 3초 동안 시작 네 백현이고요 어 안녕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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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걸 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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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해봐 네가 해봐 하하하하 네가 해봐 야 너도 와 야 너도 와 얘한테 질문 하나 줄게요 뭐 없어요? 아 잠시만 일로 와봐 핥 Scds 지녀스 3초 야 야 이거 와봐 핥 씨 말도 안되는거 뽑아가지고 안 나오죠 이제? 아이고 안녕